공룡 모양이야! 이야 이렇게 멋지게 어디서 났어? 재밌겠다! 오! 보니까 무슨 머리뼈도 있고 알도 있어! 트리케라푸스! 오! 밑에는 그 무서운 공룡인 것 같은데? 티라노사우루스! 오! 티라노사우루스! 그 옆에 날개 달리는 공룡은? 쿠테라노동! 쿠테라노동!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그리고 이 모킹 공룡은 뭐지? 브라키오사우루스! 어? 이건 무슨 뭐지 이거는? 스테고사우루스! 암모나이트인가? 색소를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화이트 초콜릿! 이제 머리 해보자! 머리! 오! 조심조심! 얘가 누구였지? 트리케라톱스였나? 트리케라톱스 초콜릿! 푸테라노동!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음! 스테고사우루스! 티라노가 두 마리야! 브라키오사우루스!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 암모나이트! 우와! 거의 딱 맞게 됐다! 자 뉴욕이가 빨간색을 골랐는데 어떤 공룡을 빨간색으로 해줄까? 빨간알이 나오겠다! 랩! 푸테라노동! 좋았어! 오오오오오오옹! 옐로우!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식물을 먹었나? 녹색이 됐네? 육식공룡인데 초식공룡이 됐나? 아직 안 됐다. 더 섞어라. 티라노사우루스 머리 같기도 하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티라노 같았어. 잘 섞어라. 파란색 티라노사우루스. 하늘색. 하늘색. 자 그다음 이제 새로운 툴로 와서. 오 보라색 되게 빨리 된다. 와 보라색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처음 보는데. 핑. 얼굴이 제대로 나올까? 뉴기표 색깔 공룡 초콜릿 완성.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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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짜잔 완성됐어요. 오 조심조심. 아기 공룡이 깨어난다. 우와 아기 공룡이 안에 들어있어 알 속에. sustainable 소리로 와군. 와 푸티라노동 완성. 오 이번에는! 어 잠깐만요 잠깐만儿. 너무 과감해 뉴기. 오 티라노. 멋지다. 예뻐가. 잠깐 잠깐. 아 공룡... 우와 완전 공룡머리뼈. 머리 뜯겼어. 잠깐 잠깐 아니아니아니 냉동실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꿀도 그렇고 어 얘네 둘이 한몸이 됐는데 아아아아아 안돼 오우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머리가 뜯겼어 어떡해 어 미안해 브라키오사우루스 오 멋지다 오우 아 안돼 안모나이트 자 이렇게 공룡초콜릿들이 멋지게 완성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뉴욕이 첫 작품치고는 훌륭해요 음 괜찮은데 이번에는 티라노 머리뼈를 머리뼈 맛이 어떤가요 음 사볼보다 맛있고 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이잉 여기도 아아아아아아 트라노사우루스가 돼가는건가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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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